A급 매장이 더욱더 월등히 올라가야 되는데 왜 10급이 매장에서 A급 매장만큼 며칠 올리지요? 그러면 A급 매장이 뭐가 잘못되다는 거죠. 조사해보고, 연구해보고, 제가 방문해본 결과는 인적인 서비스에 적극성이 없었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상황이 좋거든요. 진짜 너무 좋은 사장님이 숙박하세요. 그런데 이 남자 사장님이 적극적인 경우가 없으니까요. 이 공단의 일을 활용하거든요. 본인이 직접 이 공단의 일을 고객들을 유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직접 해보시면 돼요.